은 확실히 소선은 베미지 보는 맛이야 야 이거 진짜 구레버서끼면은 이거 카엔겔 3관 예로 학웅파티 돌리겠다 언제 데려가냐고 저 도아가 몇 lmاص이 돼 1570? 그 카푸치노님 오늘 카엔겔 하드 3단계 가게님 그거 1580 찍으세요 일단 그리고 그 죄송한데 저한테 한 10만 골만 보내면 내가 1,580 찍거든? 그 님 강화하고 남은 골드 좀 보내요 그리고 가자 가야한겜 나 지금부터 퀘스트 민다 아이헤이 가족이잖아 가족 야 진짜 보냈네? 야 알았어 야 지금 밀게요 지금 밀게요 야 쩝됐다 이거 아 이거 빨리 깨야겠는데? 지금부터 밀면은 8시네? 아 근데 여기 영상은 진짜 스킵하기가 좀 아깝다 지금까지 살면서 해온 RPG 중에 와우 파이널 판타지를 믿는 그 정도 시네마틱 퀄리티가 아닌가 진짜 아직도 스토리 안 보신 분들은 스토리 꼭 보세요 진짜 웬만하면 스토리 한 번쯤은 보는 게 좋아 이거 님들 퀘스트 끝나고 바로 출발할 거고요 시청자 두 분 정도 모십니다 일관문부터 갈 거고 안 깨본 사람이면 좋을 거 같아 야 근데 이거 가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으려나? 왠지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진 갔다 갔을 거 같은데 알았어 레이엘 가고 시우님 가 둘이 가 캐릭터 레벨하고 뭐예요? 배마버서커 일단 저기 두 분 모시고 갈게요 저기 먼저 말해가지고 레이엘님이랑 시우님은 내 거 유튜브 가서 빨리 공부하고 가 영국 가서 골뱅이 잡으면 돈 많이 버냐고요? 영국에 골뱅이가 있어? 아 영국의 골뱅이 최대 수출국이 우리나라라고요? 님들 그 유럽 지역에서는 오징어랑 해파리 안 먹어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 불가사리 보듯이 막 오징어는 개꿀맛인데 그걸 안 먹더라고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는 오징어를 먹는다고? 잘 안 먹을걸? 막 우리나라처럼 흔하게 먹지는 않을걸 이제 강화하고 카양겔입니다 붙어버렷 가버렷 아 으이구이씨 76 78 81 84 95 98 장기 100 미친게임 1580 딱렙이고 보석 올 7렙으로 갈게요 저는 아 이걸로 종해줘 안 되지 않냐고요? 돼 아 이거 보석 조금 올려버리고 싶긴 한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이씨 야 종날 구렙이다 됐다 됐다 어흫 오 굿 오 한 방 오 한 방 오 한 방 오 뭐야 순식간에 강해지고 있어 이이이이이 뭐지 됐다 뭐 이 정도만 앉아서 세계를 붙여버렸네 으흠 아 고정파 때문에 누는다고 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분단장이 나갔다 올까 쿠크 한 바퀴 갔다와도 저기 안 끝날 거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희는 터질 수가 없습니다 터질 수가 그 혹시 피 몇입니까? 여기 지금 맥모닝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맥모닝이요? 트롤러 한 명 있거든요? 난 쿠쿠 갔다옵니다 세바퀴 다녀오셔도 못겟지나요 이선생 쿠쿠 다 돌아도 돼요 이선생 거 다 갔다오세요 다 아 예예예예 X됐다 야 이거 오늘 카연기 출발 못할 거 같아 이지? 아니 잠깐만 야 카푸치노님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봐 볼게요 아니 수바 저게 말이 안 되는데 아 먹어졌다 아이 아니 수바 프리문나 잡고 있네 두 바퀴 더 들고 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빨리 나가서 그 저기 아브나 두 바퀴나 두세요 얘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냐? 선생님이 지금 산책을 하니까 안 가죠 선생님 저 개 파티 나오는데요? 네네 스킬이 없노? 어어 아니 아 우리 타임인데 아니 DT가 여기서 정말 아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먹을게 야 이거 출발합시다 아까 나랑 가기도 한 사람도 있지 빨리 들어와 내가 장담하는데 저 파티보다 먼저 깰 수 있어 아 뭐야 아 배마야 아 잠깐만 옮기면 가가지고 지금이다 여지 없지 바로 갑니다 일단 이거 좀 속성으로 할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어 오케이 바로 갈게요 E-NM 시정 드세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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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이는데 어 위로 쏠게요 그럼 보스 거랑 겹치면 안 되거든? 대마님 내려와 버려요 그냥 보스 거 아 피할 수 있나? 어 굿 어 어 됐어 뭐가 이상했다 저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어 난리 났네 어엏 살았어요 갱신했어요? 위기는 반대편에서 딜하면 돼요 지금 버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카운터 그림자 한 번만 더 피하면 돼요 7시입니다 안전하게 시정으로 갈게요 위험하면 시정입니다 준비 시정 지금 소스리스가 혼자 될까요? 아쉽게도 크리가 터지지 않은 관계로 제발 제발 아쉽다 까비 까비 이거 막 될 것 같은데 큰일났네 2번판이야? 9분에서 빨리 가져있다 한다고 가요? 내려야죠 공파스는 2번판 5분 뒤에 컴퓨터 꺼진대 개빡딜하면 5분 뒤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나이스 와 큰일났다 이거 컴퓨터 꺼져도 그냥 깨세요 네 아이고 갔다 실행 깨는 판인데 근데 이런 보상 안 주나? 튕기신 분만 못 봤을 줄 않나요 이거? 아쉽지만 저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죽여주셨어요?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야 저거 벗은 어떡하냐 아 이거 금방 깨는 거였는데 이거 벗 이렇게 되면 벗었거든요 벗도 꺼져도 꺼주세요 너무 안타까운데?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PC방 계단에서 보고 있으니까 춥다고요? 다음 주에 같이 갑시다 밈 자리 하나 빼놓을게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쉬러 가야겠죠? 고생하셨고요 이것도 원래 카푸치노님이랑 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 잘 못 먹지 고생하셨죠 잠깐